그래요, 알겠습니다. 얼마나 닭산스러운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꼬닥끼리 가지고. 왜요, 왜 꼬꼬닥끼리. 아, 닭갈라? 출발! 돈으로 꼬셨다니. 차를 사줬다. 짝짜리 풀어. 아기 일로 와. 네가 어차피 못 나가자. 나 그거 얘기할까요? 야, 방송 다 내라, 이거. 나 왜 싸우자는 거야, 그렇지? 비포증까지. 대신? 무대 찍자, 그럼. 언제나 돈을 걸었다니. 당장 나가면 난이 날 것 같은데. 우리 속았어. 뭐 이건 편집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. 자, 올해 유독 아주 대단한 결혼식이 많았습니다. 우리 한혜진 씨하고 지성용 씨 커플. 그다음에 임병현 씨하고 이민정 씨. 그다음에 지승 씨하고 이보영 씨 커플. 장윤정 씨랑 도경 아나울도 있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 대단한 결혼식 네 커플들 여기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걸 다 봤네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발라데이왕 백지영 씨하고 야승현 씨하고 정수근 커플. 드디어 저희 힐링캠프. 최고라고요? 그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최고, 최고. 최고죠. 게다가 나이도 아홉 살. 최고죠, 연상에 나중에. 그렇죠, 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요거 만큼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한혜진 씨하고 기성용 씨가 8살이었잖아요. 네네네. 한골 차라리 이겼어요.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잘 됐네요. 잘 됐어요. 그게 연하와 사니까 좋습니까? 네? 좋은 점이 있나요? 아주 많아요. 아 그래요? 꼭 연하랑 살아서 좋은 점이 있다기보다 정석원 씨가 연하여서 좋은 것 같아요. 야, 저거 한 번 더. 원샷을 해야겠네요. 아 정말. 꼭 끼워! 꼭 끼워! 정석원 씨가 연하라서 저 때 나 어떡하지? 나 지금 미치겠다, 지금. 제가 오후 영화제 때 정석원 씨를 뵀는데 정말 저 멀리 계셨는데도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. 저희 여자 스태프들이 딱 한 마디 했어요. 진짜. 백지영 씨 너무 부럽다고. 아이고. 아이고. 네. 결혼식 때. 아하. 나와요. 네. 그럼 백지영 씨는 저도 갈라붙어요. 그렇게 하래. 네. 결혼식 때고 이건 신혼여행 때. 신혼여행 때 사진이. 어머. 어디 갔습니까? 어. 라스베가스 갔어요. 오. 아. 아름다우시네. 신남 손님이네요.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. 결혼식 날. 네. 신랑 신부가 펑펑 울었다면서요. 네. 아. 엄청 울었어요. 어허. 정말 어떤 표정으로 울었냐면 약간. 아기처럼. 표정이 이제 어떻게. 그. 절제할 수 없어요. 네.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주례를 김양 선생님이 보셨어요. 서권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. 그때 영화가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주례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서권 씨가 그렇게 우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. 결혼에 몰입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.. 어려움이 되어있어요. 그래서 그게 막 곧받쳤나 봐. 벌써 눈물이 나. 벌써 눈물이 나. 그건 어려울 내가 알거든. 아 그렇겠네요. 내가 알지. 툭툭 건드리는 눈물이 나. 툭툭 건드려. 근데 이제 제보입니다. 떠도는 소문이에요. 제보, 제보. 돈으로 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돈으로요? 돈으로 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나 능력 있는 여자야. 나하고 가자. 이 앞길을 보장한다. 일단은 서권 씨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차를 사줬다. 그러니까 제가 서권 씨가 입고 다니는 모든 옷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딱 다 해줬다. 싹 다 사줬다. 네. 근데.. 그러니까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. 누구예요? 정석원 씨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. 아 그래요? 정석원 씨 제보를 해주세요? 뭐라고? 제가 직접 정석원 씨 톤으로 입어드릴게요. 아 가능합니까? 아 그럼요. 사실 우리가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웠잖아. 특히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싫었어. 그놈의 똥 자존이. 그 때문에.